애들 대학 합격할 때마다 고생했을 엄마를 위해 축하 파티에 지는 게 우리 스카이 캣슬 전통이거든요. 고마워요.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서. 내가 서울루이대에 합격했을 때보다 천만배는 더 좋아.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? 영재까지 3대째 의사감을 주셨는데. 제발 유난 좀 떨지 마. 나 영재 포트폴리오에 절실하게 필요해요. 예선 대학 보내고 나면 그 코디 나한테 토스해 주는 거다. 영재 코디 반드시 잡아와. 코디요? 코디요이터께서는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이신데요. 고객 대비 합격률 100%. 지난 8년간 서울의대만 16명을 합격시켰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김주영이라고 합니다. 유대료만 쫓가면. 서울의대 합격하겠지? 합격해서 할머니 꽃에 팍 꺾어버릴 거야. 선생님. 3대째 의사감은 우리 예서가 만들면 돼요. 이번만 도와주시면 우리 예서 서울의대에 보낼 수 있어요. 내가 널 며느리로 인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. 두고 보세요. 당신 아들보다 백배, 천배 더 잘난 딸로 키워낼 테니까. 그녀들이 사는 곳. 스카이 캐슬.